임장생활기록부 흑석이 왔습니다. 흑석은 비강남권에서 최초로 국평 20억대 시대를 연 주인공이죠. 상급지 점프 가능할까요? 오늘 흑석 쭉 보면서 단지도 보고 뉴타운 구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흑석이 별명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서반봉 그리고 동부여의도 그 다음에 남부이촌동입니다.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을 하는 별명들이에요. 일단 입지가 다 했습니다. 흑석은. 한강 끼고 있고 또 교통도 굉장히 좋고 대중교통도 괜찮습니다. 고호선 흑석역, 4호선 동장역 있고요. 현충원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동작구에서 신축이 가장 많은 동네고 또 이제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대장동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온 데가 동작의 대장인 흑석동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죠. 아크로리버 하임입니다. 여기가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해서 2019년에 입지를 했고요. 천가구 대단지입니다.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모던하게 그레이톤에다가 좀 톤다운된 색깔이 많이 쓰여서 다른 아파트랑 좀 다른 느낌도 많이 줘요. 좀 고급지고 왜냐하면 여기 대림, 디엘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크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게 잘 지었습니다. 조경을 딱 봐도 아낌없이 석재를 배치를 했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언덕 경사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긴 했는데 단차 높이 차이 때문에 중간중간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파트 구조나 배치도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 특이한 점이 단지 안에 길이 하나 있고 테라스동이 있고 아파트동이 있습니다. 저희 와 있는 아파트동 쪽인데 여기랑 테라스동 쪽하고는 좀 달라요. 테라스동 쪽에는 석재로 마감을 했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 많이 나게끔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특징 중에 하나가 한강변을 보고 있는 동쪽에는 커튼홀득을 적용했습니다. 지하철역도 되게 가깝고요. 흑석역에서 한 걸어와 보니까 5분 정도 걸립니다. 또 흑석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옆에 중대, 중앙대가 또 다 있죠. 중대병원 있고요. 중대부총, 흑석초등학교 바로 역 앞에 있고 중대부중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흑석의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가 없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 동네를 많이들 보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9구역, 뉴타운 흑석 9구역 옆에 흑석고등학교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거고 결정적인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언덕투성이에요. 동네 자체가 언덕백이 동네여서 굉장히 이제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대장아파트고요. 평소는 2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있고 이제 국평이 제일 많은데 국평이 이제 2년 전에 25억 신고가를 찍으면서 비강남권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19억대에서 20억대에 왔다 갔다 거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입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같이 발전 가능성. 옆에 반포 있고 앞에 용산 있고 옆에 여의도가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여기가 아직 대개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쭉 아쿠라 리바인 보셨고 다른 단지도 가면서 얘기해볼게요. 가보시죠. 저희가 온 데가 흑석자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순이 로또 청약의 주인공 전용 59제곱미터가 83만 대 1 경쟁률 기억하시죠? 여기 흑석 3구역을 재개발해서 이제 작년 초에 입주를 했고요. 이제 흑석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너무 잘해놨어요. 쭉 보시면 근데 저희가 이제 흑석역에서부터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언덕입니다. 계속 이렇게 경사가 엄청나게 경사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가 대부분 다니고 이제 고거 많이 타고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와보니까 되게 한적하고 조용해요. 사실 흑석유타운 중에서는 가장 외진 곳입니다. 가장 끝쪽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서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도로도 되게 좁아요. 여기 단지 앞에 도로가 좁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붐빕니다. 그렇죠. 이 동네 막히는 동네인데 근데 사실 이 외지이고 엄청난 이 언덕의 단점을 이제 연식과 상품성으로 잘 극복한 단지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쭉 보시면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있어서 단차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엘리베이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조경도 되게 잘해놨어요. 보면 소나무들 보면 딱 보이잖아요. 저기 한번 보시죠. 조경. 네. 아낌없이 비싼 수목들 심어놨습니다.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아직 오픈 안 했다 그래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오픈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근처에 있고 근데 상권은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해 하십니다. 어쨌든 여기 굉장히 쾌적하고 조용하고 살기에 되게 좋은 단지인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는 거 여기서 굉장히 멀고 이제 경사도 지고 외진 곳이지만 가장 신축이라는 거 흑석뉴타운 중에서 단지 보면 보이시죠. 여기 계단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외벽이나 이런 거 굉장히 모던하게 잘 해놨어요. 회색톤, 그레이톤 차분하고 아무래도 그 흑석동 특유의 번잡하고 조금 복잡복잡한 느낌이 여기는 없습니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알차게 잘 구성된 대단지고 너무 예쁘네요. 저희 와보니까 조금 더 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단을 하실게요. 아 그리고 여기가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조금 내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데 그래도 이제 흥행이 성공했으니 다행입니다. 평형은 중소형 위주가 많고요. 여기 국형이 이제 16억 조금 안 되게 이제 거래가 최근에 됐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단지이고 굉장히 자연에 온 것 같아요. 뭔가 한적하고 흑석동 아까 봤던 아크로리버하임하고는 분위기나 이런 게 조금 사뭇 달라요. 같은 동네인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 이제 또 딴 데 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흑석을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아직도 현지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흑석이 총 10개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10구역은 중간에 이제 빠졌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잘해볼까 이렇게 분위기가 살짝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3구역부터 8구역까지는 이미 입주를 해서 저희가 봤던 아파트 단지가 됐고 남은 데가 1, 2, 9, 11구역입니다. 사실 쭉 보셨지만 굉장한 언덕입니다. 언덕 빼기 동네지만 그래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입니다. 부동산은 입지라는 거. 한강 끼고 있고 강남 접근성 너무 좋고 게다가 한강 바로 건너자마자 용산이나 여의도 업무 지고 가기에도 너무 편해요. 흑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상권이나 이런 부분. 근데 이거는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해결이 될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지금 발전하고 현지 진행형인 곳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곳이고 저희가 온 것이 여기가 9구역입니다. 흑석 뉴타운의 가장 괜찮은 입지에다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지금 9구역 한창 이제 이주를 하고 철거 작업 중인데 이제 군대군대 막 붙어있죠 플래카드가. 네 이제 뭐 조용한 곳 없다지만 여기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토박의 교회랑 살짝 이슈가 있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500가구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흑석 뉴타운 전체 물량이 만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1500가구 들어올 예정이고 시공사가 여기 아마 내용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중간에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았습니다. 롯데에서 현대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단지가 DH켄트로9 이렇게 멋진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바뀌고 뭔가 내홍이 있으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즉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겠죠. 사실 여기가 저희가 봤던 흑석자위보다 더 진행속도가 빨갔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입주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간 사업성을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과도 좀 올려야겠고 이제 좀 아무래도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이제 업계에서 보는 투자자금은 13억에서 15억 이상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역 얘기도 살짝 하자면 1구역은 500여 가구 되게 작습니다. 아담하고 2구역은 공공재개발 방식이에요. 시공사가 삼성물산 정해졌고 한 1,300가구 예상을 합니다. 여기는 한강 쪽이에요. 위치가. 그리고 이제 남은 11구역 여기는 1,500가구 예상을 하는데 서밋 더 힐 이렇게 재탄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제 뉴타운에서 빠졌던 10구역 10구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 논의를 거쳐서 빠졌는데 요즘에 우리 다시 해볼까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다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못해도 반포에 70%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거의 지금이 거의 단값이거든요. 반포 대비에서. 그래서 이제 흑성 뉴타운은 치명적인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상쇄할 만한 또 입지적인 강점이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쭉 돌려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보시죠. 너무 춥다. 저희가 온 데가 흑석동의 명수대 현대입니다. 이름이 되게 클래식하죠. 정말 명당짜리예요. 보이시죠? 여기 한 번. 한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연고 조망인 거죠. 게다가 이 언덕배기 동네 흑석동에서 정말 흔치 않은 평지입니다. 일단 이 평지라는 것과 한강뷰라는 걸 다 했고요. 딱 아파트 한 번 보세요. 컨디션을. 많이 낡았죠. 그도 그럴 게 1988년 준공된 아주 아주 오래된 형님입니다. 가구 수는 600가구. 딱 적당한 규모고 이제 정비 사업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흑석역도 가깝고 동작역도 가깝고 올림픽 때도 다르게 있고 너무너무 교통이 좋고 입지도 괜찮아요. 재건축만 된다면 미래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단지이고 정비 사업 돌입을 해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물은 지금 많이 없는 상태더라고요. 평형은 2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쭉 봤는데 아무래도 많이 낙후하고 노후했습니다. 군데군데 보이시면 실금이 가는 것도 보이고 대충 이제 땜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역부족이고 지하주차장이 아주 쬐끄맣게 있어요. 역부족입니다. 주차는 말도 못하고 그래도 되게 튼튼하게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기는 나쁘지 않은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세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44평이 최근에 이제 22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걱정이 되는 점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247% 근데 여기가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만큼 정비 사업 과정에서 조금 높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조금 더 가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흑석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라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향후 거주 여건은 더 나아질 전망입니다. 임장생활기록부 흑석 성적표 보겠습니다. 임장생활기록부 흑석 성적표 보겠습니다.